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2번 문제 문자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출력 형태는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작업 조건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오브젝트 2번 문제는 작업 도큐멘트 크기는 가로 100 세로 80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방법을 보시면은요 상단에 토이월드 문자에는 문자를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타임즈 뉴로만 볼드를 적용한다 되어 있고요. 웰컴 투 더 플레이랜드는 타이버너 패스토를 사용해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을 할 겁니다. 물론 열린 패스를 미리 그려줘야 되겠죠. 브러쉬는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입니다. 자 브러쉬 형태 두 개 보이십니까? 하단의 브러쉬 보이시죠? 워컬러 스트로크 3입니다. 자 브러쉬는요 기존에는 작업 방법에 경로를 다 안내를 해줬지만 최근 출제 경향은 경로 지정되지 않고 출력 형태에 해당 브러쉬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브러쉬가 어떤 경로에 있나 잘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토이월드가 배치된 타원 형태의 테두리에는 대쉬드 써클 1.1이라는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펙트는요 이 타원 형태 아래 드랍 섀도우로 그림자 효과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문자 효과는요 웰컴 투 더 플레이랜드에 대해서 설정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의 핵심은요 브러쉬 두 개 이펙트 하나 적용할 거고요. 문자 오브젝트 문자를 일반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패스파인더 활용한 후에 상하에 배치 그리고 색상을 따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파일의 뉴 를 클릭합니다. 밀리미터 수인지 단위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mm를 입력합니다.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을 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룰러 눈금자 보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에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안내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금자 위쪽 왼쪽으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작업 도큐멘트로 드래그해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시험지의 출력 형태에도요. 여러분이 준비해간 자를 이용해서 화면과 같은 안내선을 줄을 그어서 표시를 하시면 배치, 레이아웃, 크기 설정 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자 저장 경로 보시면 넷피시 문서 클릭해서 gtq 폴더 생성한 후에 이곳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저장 경로, 파일 이름, 파일 형식 지정하면서 진행하시고요. 파일 형식은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요.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번호, 문제 번호 순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눌러줍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가 나옵니다. 버전 표시가 될 텐데요. 우리 교재 버전은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일러스트 그리고 시험장 설치된 일러스트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 항목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작업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채화 느낌의 브러쉬 하단에 적용을 할 거고요. 왼쪽에 말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 중간에 캐릭터 인형 모양을 만들 거고요. 오른쪽에 블럭 장난감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화면 상단에 변형을 해줘 배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인 저장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채화 느낌의 브러쉬 적용하겠습니다. 제시된 브러쉬는 워터칼라 스트로크 3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스트로크 칼라 적용하고 진행을 하실 텐데요. 자 브러쉬를 추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왼쪽 버튼 보시면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해서 하단에 확장이 되면 자 이 워터칼라는 아티스틱에 있습니다. 아티스틱 언더바 워터칼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추가 브러쉬 패널이 열립니다. 자 이 브러쉬 패널의 보기 상태는 보통 때는 썸네일 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썸네일 뷰로 되어 있을 때 이 브러쉬의 모양 자체를 확인하시면서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자 마우스 오버 했더니 여기에 해당 브러쉬 워터칼라 스트로크 3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형태를 보고 판단을 하실 때는 썸네일 뷰로 해주시고요. 이름으로 찾으실 때는 리스트 뷰 옵션에서 리스트 뷰로 해주시면 자 이렇게 스크롤 했을 때 해당되는 브러쉬 글자로 빠르게 찾으시겠죠. 네 브러쉬 종류에 따라서 설정은 달리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러쉬 패널에 여러분이 클릭한 해당 브러쉬가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도큐멘트 하단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평선을 그려서 해당 브러쉬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브러쉬를 적용합니다. 자 브러쉬 클릭하시고요. 컬러 패널에서 해당되는 색상 C50 Y100을 설정을 할 거고요. 브러쉬의 두께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트로크 1포인트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러쉬 효과를 적용을 할 텐데요. 자 반대의 경우로 수평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수평선 유지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브러쉬 적용해 봅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간혹 출력 형태의 브러쉬가 이렇게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선의 시작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브러쉬 패널의 왼쪽 끝 모양, 오른쪽 끝 모양을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자 브러쉬 적용할 수평선의 길이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모양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컬러 패널 확장해 놓겠습니다. 자 디폴트 칼라 클릭해서 라운디드 레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말모양 오브젝트의 이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에요. 위스는 20, 하이트는 9, 코너 레디우스는 7mm를 입력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보시면 왼쪽 형태는 될 거고요. 이제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요. 오른쪽 둥근 사각형의 오른쪽 고정점들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30%로 패스를 확대해 줍니다. 자 특정 부분의 패스를 확대 축소하실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해당되는 고정점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스케일 도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의 점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전체 회전할 거니까요. 셀렉션 툴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십시오.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면을 클릭하시면 오브젝트 자체의 전체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앵글 30도를 입력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텐데요. 렉탱글 툴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 클릭해 줍니다. 대화 상자에 위스는 27, 하이트는 23mm를 입력하고요. 구별되는 이메일 색상을 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의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 다리, 그 다음에 여기 말갈기 부분도 다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해제하시고요. 펜툴을 주정을 하겠습니다. 자 펜툴로 필 칼라는 넌을 설정하시고요. 스트로 칼라는 구별되는 칼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굳이 색상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3개의 열림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선택하고요. 클릭하고요. 곡선형 열림 패스를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28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패스의 곡선의 정도에 따라서 끝모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조정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림 패스를 연결해서 그리실 땐 컨트롤 눌러서 선택 도구 상태로 전환이 됐을 때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 상태를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곡선의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그린 후에 여러분이 셀렉션 툴 컨트롤 키 누르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을 따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외부 클릭을 해주십시오. 자 선택 해제를 하시고요. 이제 뒤쪽 다리 부분에 해당되는 곡선 패스를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할 때 화면 배율 적절하게 조정하셔서요.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크게 확대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드래그 할 때 그 궤적을 설정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면 배율 좀 줄이셔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트록 두께가 웨이트가 28포인트인 열림 패스를 연달아서 3개 겹쳐 그려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열림 패스의 모양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조정을 해주시면서 최대한 형태에 가깝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자 선택 해제하고요. 구별되는 별도의 칼라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윗부분 있죠. 말의 갈키에 해당되는 부분도 열림 곡선 패스로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스트록의 웨이트를 11포인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겉에 모양 나중에 아웃라인 스트록으로 했을 때 결정 지어질 이 패스의 외곽 있죠. 외곽의 형태를 잘 생각하시면서 패스를 조정을 해주십시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고정점 핸들 이동하시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개의 열림 패스를요. 아웃라인 스트록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선택해서 해제할 부분만 여러분이 컨트롤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4개의 패스만 선택이 가능하시겠죠. 네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록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전체 선택하시고요. 자 그려져 있는 오브젝트를 이제 합칠 텐데 이때 하단에 브러쉬가 적용된 오브젝트 있죠. 네 선택 도구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 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색상은 구별위한 칼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형태에 집중하셔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완료가 된 후에 제시된 칼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튀어나온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렉탱글 툴로 드래그를 해서 하단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둥근 사각형을 다리 사이에 배치를 해서 빼주게 되면 어때요? 이 아래쪽 형태가 정리가 되겠죠? 둥근 사각형 드래그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드래그 할 때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면 가장 둥근 상태로 되고 왼쪽은 각진 상태 위쪽 방향키는 점중적으로 둥그러지고요 아래쪽은 점점 점중적으로 각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드래그해서 그린 후에 자 지금 버전에서는 여러분 둥근 사각형을 그리고 보시면은요 그린 후에 바로 보십시오. 자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 안쪽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둥근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동그란 형태 두 개만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드래그하고 안쪽으로 드래그 해보시면은요 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여러분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 후에 바로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설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형태가 정리가 되겠죠.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바이드가 될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얼굴 부분에 입 부분 구별하는 곳에는 디바이드를 설정하기 위한 타운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칼라만 지정을 할 거고요. 엘리프트를 사용해서 타운을 겹치도록 그려주겠습니다. 드래그해서 그리시고요. 컨트롤 누르면서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앞쪽 오브젝트 왼쪽 오브젝트는 색상을 자 C, Y, K 각각 10, 20, 20%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C, Y 각각 30, 20%를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겹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정 에버리지에 보스 클릭해서 한 지점에 만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요. 여러분 패스 굵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이 부분도 수평선 그려서 여기서 다시 한번 디바이드 설정하겠습니다. 딜리트를 하셔서 삭제해주시고요. 자 라인 부분에서 평균적인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허리젠탈 오케이 하시면 이 선택된 점들의 수평의 평균 위치에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작업하시다 보면 아주 정확하게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겠죠. 그죠?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패스를 편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예제를 익혀가시면서 여러분도 같이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 여기에 자 여기에 이제 입의 형태와 눈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을 그리고요. 정원은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하시면 되겠습니다. 쉬프트는 마우스보다 더 오래도록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자 K100을 면 칼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툴로 입모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릴 텐데요. 자 이 부분도요. 여러분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그리시고요. 면으로 확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칼라 설정할 거고요. 곡선의 패스를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두께 1포인트 설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색상 지시에서 선의 속성이 아니다 그러면 면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열린 곡선 패스를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해서 이렇게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부에 바퀴 형태를 제작을 해보죠. 자 엘립스트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11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색상은 디폴트 칼라로 설정해서 구별만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개의 원이 겹쳐지게끔 만들어질 텐데요. 물론 중심에서부터 R2와 Shift를 누르면서 여러분이 크기가 다른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실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스케일 툴을 활용해서 반복하여 복사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스케일 대화 상자에 유니폼 6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주게 되면 반복하여 복사해서 세 개의 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색상 배치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의 색깔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troke은 None을 설정을 하시고요. Fill color는 C30 Y20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크기의 정원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시면 되겠죠. Fill color는 None을 설정할 거고요. Stroke color는 이 color를 설정을 할 건데 Stroke 과 Stroke color와 Fill color를 스왑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포인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정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Fill color는 K100을 설정할 거고 Stroke은 None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세 개의 정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하시면 선택이 용이 하겠죠.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서 복사하겠습니다. 선택 도구에서 Alt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고 수평으로 진행하겠다. 나중에 Shif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다가 Shift 눌러주시고요. 자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게 순서입니다. 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곡선의 열림 패스를 그려서 삼각형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모양 오브젝트에 겹쳐지도록 배치를 할 텐데요. 작업 진행해 볼게요. 자 펜툴을 사용해서 곡선의 열림 패스를 그립니다. 스트로크 색상으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컬러 M60 Y50 설정하시고 스트로크 웨이트는 1포인트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나왔을 때 새로운 패스 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배율 적절하게 조정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마우스로 곡선 그리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린 곡선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배치된 삼각형 모양은요. 폴리건 툴을 사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건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2mm 그리고 사이드는 3을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그리실 수가 있겠죠. 삼각형 모양을 그렸습니다. 색상은요. 필 칼라를 적용하겠습니다. MI 60 50 입니다. 선과 면의 색을 교체하는 스탑 버튼 눌러서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로테이트 툴로 회전 축을 설정한 후에 열린 패스에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지정을 했을 때는요. 한 지점에 포인트를 맞춰 주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배치 하시고요. 클릭 해 줍니다. 축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라인에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Alt를 누르면서 4개의 삼각형을 복사를 하고요. Rotate 툴을 사용해서 회전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과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축 지정 하시고요. 여기에 배치 하겠습니다. 축에 해당되는 부분에 삼각형의 포인트 지정해 주신 후에 작업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해서 복사 해주시고요. 컨트롤 Alt를 떼게 되면 지금 선택한 Rotate 툴이 됩니다. 회전 축에 해당되는 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화살촉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드래그 해서 회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Alt 누르고 복사 해주시고요. 회전 축에 고정 점 정렬 해주고 마우스로 회전 축 클릭해 주시고요. 화살촉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각각 회전 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색상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첫 번째와 네 번째 오브젝트를 Shift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M20 Y40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있는 삼각형은요. 흰색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배치하시다가 동일한 색깔일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색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때요? 먼저 그려놓은 열린 곡선 패스의 모양이 어때요?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여지죠? 그죠? 네. 이 부분을 선택해서요. 열린 곡선 패스를 선택하시고요. 어레인지에 브링트 프론트를 하게 되면 상단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캐릭터 인형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캐릭터 인형을 만들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15mm 의 정원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칼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칼라만 적용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귀의 위치에 작은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동일한 크기의 정원이 오른쪽에도 배치가 되어야겠죠. 네 그래서 대칭적인 위치를 설정하실 때는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또는 자 여기 중심점에 다시 배치를 해줄게요. 대화 상자를 띄워 하실 때는요 Alt를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버티카를 누르고 카피를 눌러주셔도 되겠죠. 네 그러면 큰 원의 중앙에서부터 좌우의 위치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카피 눌러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이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할게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14 12 3 mm 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에 얼굴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려줄게요. 자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실 때 Shift는 끝까지 눌러주시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MY MY20 MY20 50 설정 해줍니다. 자 자 그런 펜 펜 펜 툴로 상단에 머리카락 형태를 다친 패스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패스의 시작점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하시고요. 좀 여유있게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형태를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하고요. 곡선의 방향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핸들을 삭제를 해줄 때도 있고 바로 연결을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나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뜹니다. 이때 클릭해서 패스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형태를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머리카락 형태가 정원의 이 라인과 맞도록 배치를 하기 위해서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리 툴을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맞닿아 있는 부분을 똑같이 그리느라고 시간 낭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넉넉하게 그려서 디바이드 사용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SC 눌러서 올렛무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른 원을 그려서 눈의 형태를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면이 적용된 타운을 먼저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요. 검정색 필 칼라가 적용된 타운을 안쪽에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볼 부분에 타운 형태를 더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 색상은요. C, M, Y 각각 80, 30, 20 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운딩 박스 모서리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계 방향 회전을 하시고요. 크기도 다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칭에 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했습니다. 자 작업을 했습니다. 자 컨트롤 Y 눌러주시고요. 아웃라인 윤곽선 보기가 됐을 때 3개의 오브젝트를 뒤쪽에 겹쳐져 있는 큰 오브젝트의 면 색상의 방해 없이 바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컨트롤 Y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트 누르면서 쉬프트 눌러서 같이 이렇게 뒤집듯이 드래그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화상자 띄워놓고 버티칼 카피 눌러도 되겠고요. 자 이제 펜툴로 입모양이 해당되는 닫힘 패스를 그리고요. 머리카락 형태에 해당되는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선택하고요. 자 필칼라는 K100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드래그해서 곡선의 형태일 땐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마무리할 때 처음에 클릭했던 점과 만나게 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비어있는 곳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오브젝트의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곡선 패스 자 머리카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위에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만 주고 클릭합니다. 자 드래그 하시고요. 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한쪽 핸들이 사라져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려줄 패스의 곡선을 자유롭게 그리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패스의 두께는 0.5 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패스 길이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꾸 아래쪽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죠. 이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숫자 2를 눌러서 락을 설정을 하시면 해당 오브젝트 방해 없이 편집이 가능합니다. 물론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형태 만들었고요. 이제 목에 목도리 목도리 형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장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곳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면을 분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 그려 그려 주시고요. 색상은요. K 20을 필 칼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모서리 둥근 정도 조정 하시는 건 다 아시죠? 원하는 설정이 아닐 때는 이 모서리 둥근 정도를 설정을 하시면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스트로크 컬러만 부여해서 이곳에 수직선을 3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Alt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복사 해서 지정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셀렉션 툴로 3개 수직선 회색 둥근 사각형 을 Shift 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줍니다. 또는 여러분이 Ctrl Y 를 눌러주시고요. Ctrl Y 누르고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선택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Ctrl Y 해서 색상을 볼 수 있는 GPU 프리뷰 상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바이드 설정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격리 모드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개 오브젝트를 Shift 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CMYK 컬러 모드 상태에서 색깔 지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100 Y90 설정하시고 ESC 눌러서 격리 모드에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단부 오브젝트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는 22 하이트도 22 코너 레디우스는 8mm 를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해줍니다. 그런 다음 둥근 사각형과 겹치도록 렉탱글 툴로 그려 주도록 합니다. 자 이때 남겨지고자 하는 형태가 둥근 사각형과 사각형이 겹쳐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충분히 겹치도록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고별하기 위해서 색상을 다른 색깔을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남길 형태는 이렇게 중복된 부분입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중에 겹친 부분을 남겨주는 패스파인더 명령어는요. 세 번째 인터셉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인터셉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색상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바퀴 형태를 배치를 해서 완료를 할 텐데요. 이미 그려놨던 말 오브젝트 하단에 바퀴 모양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바퀴 오브젝트 어때요? 그룹으로 설정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바퀴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컨트롤 V로 새로 생긴 이 복사본이 이 작업 도큐멘트에서 가장 위쪽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레인지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스케일 2를 더블 클릭합니다. 45% 설정을 할 거고요. 여기에 선의 속성이 지정된 오브젝트가 중간 크기의 정원이 되겠죠. 자 스케일이 조정될 때 선의 두께도 같이 조정이 되라 해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력 형태 잘 보시면서요. 이 선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축소가 됐는지 변형이 됐는지 아니면 변형될 때 같이 변형이 완료가 됐는지 확인하시면서 이 옵션 부분의 체크 여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같이 체크를 해서 스트로크의 두께도 같이 스케일이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키 누르시고요. 오브젝트 하단부에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알트를 같이 눌러주시고요. 선택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동시에 누르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이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배치가 될 거고요.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을 연결하는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탱글 툴로요. K100을 설정하시고요. 자 이 중간을 연결하는 오브젝트를 가는 사각형으로 그려주십시오. 배치 맞춰주실 거고요. 자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자 이때 맨 뒤로 보내기로 한 번에 뒤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브러쉬 적용된 수평선 오브젝트랑 같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가로 누르시면 한꺼번에 뒤로 배치가 돼서 어레인지 정렬하기가 훨씬 쉽겠죠. 자 이제 블럭 장난감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 장난감 모양은요. 사각형과 둥근 사각형을 활용해서 제작을 할 거고요. 복사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필칼라 CM 각각 50 20 을 입력하시고요. 렉탱글 툴로 드래그해서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자 직사각형을 그린 후에 컨트롤 알트 누르면서 위쪽으로 드래그 하고요. 자 반듯하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쉬프트도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우스에서 손 먼저 떼시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연속해서 이동하는 방향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색상 수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각각 필칼라를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상단에 이제 블럭 형태 밖에 울퉁불퉁한 요철 부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제작을 할 거고요. 상단 색상 하고 동일하게 작업이 될 거예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충분히 겹치도록 그립니다. 자 이때도요. 여러분 드래그 하는 동안에 키보드의 왼쪽 방향키 위쪽 방향키 이용하셔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설정을 해주시는데요. 드래그 하는 동안에 설정을 하시고요. 그렇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려놓은 다음에도 이 모서리 안쪽의 점들에 좌우 그러니까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드래그하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고요. 마우스에서 손 먼저 떼고 키보드 떼주시고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가란히 해주시고요. 상단 오브젝트들 선택하겠습니다. 4개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치기를 해주시면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겠죠. 자 이제 왼쪽의 배치된 블록 형태는요. 자 두개 오브젝트 위에서 아래쪽 두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알트 누르면서 왼쪽 하단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상단 오브젝트 선택하셔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칼라 M60 Y50 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곡선을 따라 문자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입력할 열린 곡선 패스를 펜툴을 활용해서 미리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펜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트록 색상만 지정을 해주실 거고요. 자 문자가 입력될 곡선 패스를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왼쪽 에서 시작해서 클릭 먼저 하시고요. 드래그 통해서 곡선 패스를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곡선 의 열린 패스를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패스 색은 여러분 어떤 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글자가 세워져 있는 그 지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색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툴 패널에 타입 워너 패스 2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려진 패스 왼쪽 지점에 클릭을 하십시오. 패스 시작 지점에 클릭해야 왼쪽에서부터 글자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완성형 텍스트 보여질 때 캐릭터 패널에서 폰트 지정 폰트 부분 클릭해서 블럭 잡히시면 A-R-I 해서 영혼 폰트는 Arial Times New Roman 이 되겠죠. Arial 검색이 되겠죠. 여기에 Arial Bold 클릭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 11포인트 설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색도 설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웰컴 투더 플레일랜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이 표시까지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글자 배치를 좀 수정을 해야겠다 라고 할 때는 자 글자의 선택 도구로 클릭해서 이 수직의 위치에 있는 이 선을 좌우로 드래그해서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글씨가 다 출력이 안 돼요 하는 경우들은요. 이 글자가 입력될 열린 패스 있죠. 이 패스를 좀 더 길게 넉넉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고 변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렌트 상단에 지금 보고 계신 바와 같은 오브젝트를 만들텐데요. 토이 월드라는 글자가 배치될 타원 형태를 먼저 그리고요. 브러쉬 적용한 후에 문자 오브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렌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윗스는 46 화이트는 15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라디언트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펼치시고요. 그라디언트 클릭해서 자 왼쪽 컬러스탑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 화이트 흰색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컬러스탑 더블 클릭 하셔서요. 이곳에는 M20 Y30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컬러스탑의 편집은요. 더블 클릭 했을 때 컬러 패널에서 CMYK로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의 방향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컬러가 화면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치가 되고 있는데 색상 시작점 끝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라디언트 앵글을 마이너스 90도로 설정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브러쉬 적용해 볼게요. 파일에서 세이브로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브러쉬 라이브러리 눌러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브러쉬 브러쉬 데시드 서클스 1.1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브러쉬인데요. 이 브러쉬는 어떤 경로에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더스를 클릭합니다. 보더스 언더바 데시드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추가 브러쉬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썸네일로 보시는 게 브러쉬 확인하시기가 쉽겠습니다. 자 데시드 서클스 1.1을 선택해 주십시오. 추가 브러쉬 패널 닫고 그라디언트도 닫겠습니다. 자 원래 등록될 당시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를 0.5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펙트의 드랍쉐도 설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펙트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장하셔야 됩니다. 연산 작업 진행 되다가 간혹 다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저장을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필터 눌러주시는데요. 이펙트 필터는요. 프로퍼티스의 FX 눌러서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단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클릭해서 드랍쉐도 자 그리고요. X Y 옵셋은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리 길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블러는 번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X Y 옵셋 블러는 1mm를 지정을 할 거고요. 자 이 그림자의 농도는요. 이 오페스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50%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프리뷰 클릭해 놓고요. 그림자 옵션 반영 하는 정도를 확인하시고 출력 형태와 가장 가깝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펙트 적용하고 난 후에도 바로 세이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오브젝트 입력할 차례입니다. 타이틀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타임즈 뉴로만 볼드를 적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캐릭터 패널에 TIM 입력하시면 자 폰트 완성형으로 검색을 해주죠. 타임즈 뉴로만 볼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요 17포인트를 설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크기까지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기 설정하시면서 최대한 출력 형태에 가까운 크기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요 필칼라 적용하겠습니다. 자 MY 90 40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오브젝트에 두 가지 색상이 적용이 되니까요 그 중 하나의 색상을 적용해서 입력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캡슬락 눌러서 대문자 고정 하겠습니다. 토이 자 토이 월드를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컨트롤 눌러서 일반 오브젝트 선택하듯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스가 활성이 되죠. 자 일반 오브젝트 선택하듯이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 활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가 점과 선으로 연결된 윤곽선으로 변환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글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줄 거고요. 자 문자 오브젝트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에서 열림 패스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제가 교재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응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펜 도그 선택합니다. 그리고 캡슬라게 불 꺼주시고요. 자 스트로크 컬러만 구별되는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디바이드 에 활용될 선 곡선 패스를 그리시는데요. 이 글자 오브젝트보다 충분히 길게 바깥쪽에서 시작을 해서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밖으로 튀어나간 이 선들은요. 디바이드 했을 때 삭제가 되는 선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하셔서요. 이 선의 길이라든가 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곡선에 휘어지는 정도 점의 위치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A를 합니다. 격리 모드에서 컨트롤 A 모두 선택을 하게 되면 윤곽선으로 변화된 FWOLD라는 문자 오브젝트와 열린 곡선의 패스 선택 되겠죠. 이때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색상을 바꿔줄 상단 오브젝트들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보시면 선택 도구로 위쪽을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범위 지정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 눌러서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에 색상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 칼라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드래그 드래그에서 이동하느라고 선택을 해줬는데 색상을 지정하고 보니 원래 색깔에서는 채워지지 않았던 영역들이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에는 컴파운드 패스라는 게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T자나 Y자 W처럼 이렇게 뚫려있는 글자는 상관이 없는데요. 알파벳 O나 아래 보시면 이렇게 닫혀있는 공간이 있죠. 이때는 컴파운드 패스가 적용돼서 내부를 투명하게 뚫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요. 안쪽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주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ESC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도구 패널에 핸드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도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레이아웃 그리고 빠진 오브젝트는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가이드 단축키는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요. 글자 오브젝트 조금 내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최종적으로 저장 규칙 경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고요. 세이브 에즈 입니다. 그동안 컨트롤 에스를 눌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에 덮어 씌우기가 되면서 저장이 됐을 거예요. 파일에 세이브 에즈로 저장 경로 규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피시 문서 gtq 폴더에 저장 되어 있는 확인하시고요. 파일 형식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파일 이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미 이 경로에 동일한 이름에 동일한 확장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버퍼 씌우겠느냐 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리플레이스 하겠다 얘를 눌러주시면 최종적인 이 작업 형태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버전 옵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가 되면 파일을 닫으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전송한 후에 다음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저장한 답안 파일이 감독 PC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